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대일리신문의 일면 톱기사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어래, 파주어래 고향지청에 재직하고 있는 이근정검사가 파주경찰서가 도태호 변호사와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제기한 그런 파주어래 공문수 위조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근정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보완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불구하고 파주경찰서가 계속해서 미적거리는 그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름 다룬 것은 그러면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인 파주선관위, 파주선관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파주선관위보다 상위단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파주 선거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대일리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향지청 이근정검사, 경찰의 파주선거고발사건 두 차례나 보완수사지시, 깔아뭉개고 모른채하는 경찰, 나락골이 이모양이니, 부재는 4.15 총선 재검표 5번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월처럼 이상한 투표지, 위조 투표지로 추정되는 이상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온 선거구가 파주을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지시를 뭉개는 경찰, 그런데 제야전문가의 분석에 따르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서 바로 득표수가 이동된 점검을 조작값 30%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공대일리신문에 일면에 이렇게 실립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참 여기 이 공대일리신문은 제가 2020년도 8월달에 그냥 이대로 그냥 4.15 총선을 묻어서는 안 되겠고 이걸 좀 더 정리정돈을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국내 그 어느 유수의 언론 매체에서 볼 수가 없는 선거란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좀 시간이 있으시게 되면 이 공대일리신문에 선거를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취재를 보실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또 이 공대일리신문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대일리의 자율구독 안내를 보시고 힘을 대주시게 되면 누군가는 이 선거 문제를 다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해나갈 예정인데 여기 여러분들의 파주얼레는 박정 의학원 출신 학원장이었죠. 박정식하고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여기는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두 장이 나왔고 또 붉은색 하살집 투표지가 한 장이 나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하살표 이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고 이거는 뭐 사인을 그렇게 찍으라고 요구하더라도 결국은 다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이게 이제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이전에 그 투표함 속에 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가 다르니까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 만든 그런 투표지를 다 투입한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 원래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지라는 것은 사전투표 현장에서 앱선 프린트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출력해서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그걸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는데 그 인쇄기를 이제 사용하는 데 조금 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인쇄지가 처음에 뭘 여러분들 인쇄해낸 인쇄기인가 하니까 비례대표 투표지 그게 이렇게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이 색깔처럼 그거를 여러분들 한 데다가 그다음에 지역구를 여러분들 인쇄기를 돌렸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중복으로 인쇄가 되는 배춘입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100% 이상 인쇄된 거죠. 사전투표지가 인쇄됐다 하면 그 자체가 바로 부정선거에 정근 겁니다. 사전투표지는 절대 인쇄돼서 안 되고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이제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에 좀 터기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투표록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파주월 금총 이동 이동 제2투표소에서는 실수로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는 20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투표록에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또 당일 투표지 가운데 절치선을 찍지 않는 절치에 찍지 않고 그냥 투표함에 투입된 한 장이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의 투표록에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양당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재검표를 했는데 단 한 장도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찍지지 않는 그런 게 관리관 날이 넘는 투표지 20장이 재검표장에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왜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다 갈아치웠기 때문에. 그게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 안산시장선거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놓쳤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절치선을 여러분들 찍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된 것도 재검표 과정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그렇게 파주 선관위에 지시를 하니까 그 명령을 받고 시간이 빡빡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빡빡했으니까 그냥 사전투표지도 모두 다 인쇄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또 11월 달에 파주의 재검표장에서 출연한 모든 그런 투표지는 새로 투입한 투표지인 거죠. 새로 투표했는데 이 양반들이 끝까지 신경을 못 써가지고 이렇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20장이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못 챙겨렸던 겁니다.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으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는 다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언제 투입했느냐.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일 사이에 4박 5일처럼 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지역선관위에 보관하고 있던 사전투표함을 어떤 식으로 개봉해가지고 거기다가 바빠단 신권 다발 같은 그런 사전투표지를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검표장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또 두 번 투입을 한 거죠. 개표가 끝난 이후에 또 한 번 완전히 뭐죠.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니까 투표함을 다 통을 다 갈아버린 겁니다. 이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중앙선관위 차원의 일입니다. 전산조작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한테 더해줬지 않습니까. 이 파주월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 착한 규칙이 이런데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2,402표 가운데 30% 3,721표를 훔쳐가지고 박정한께 더해준 겁니다. 변지에 함께도 30% 훔쳐가지고 3,857표를 여러분 더해준 거죠.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고 이거는 누가 했습니까. 이거는 파주선관위가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역선관위의 합동작전을 통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2016년도에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자를 분석해보게 되면 어떤 조작 증거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를 공짜로 얻었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큰 격차인 플러스 12%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영호 미래통합당 후보는 표를 빼앗겼으니까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3%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조작을 안 했으니까 박정희의 사전투표 득표율이나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한 겁니다. 플러스 1% 황진화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이 비슷한 겁니다.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기가 찬 거는 이 사람들이 표를 그러면 이렇게 박영호 후보가 3721표를 빼앗겼는데 어디서 빼앗겼는가 다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왜? 선거 데이터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박영호 후보한테서 어디서 얼마만큼 훔쳤는지 변지혜 후보한테서 어디서 얼마만큼 훔쳤는지가 다 이렇게 다 조사가 되는 거죠. 문산업에서 박영호 후보한테서 635표를 훔쳤네요. 변지혜 후보한테서 20표를 훔쳤고. 파주업에서는 박영호 후보한테서 281표를 훔쳤고 변지혜 후보한테서는 8표를 훔쳤네요.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오는가 하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정확하게 이것을 다 발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럼 뭐냐.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끝나 떨어지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는 전산 조작이나 다르니까 선관위 발표에 맞춰서 표를 여러분들 다 갈아버린 겁니다. 투표함 속에. 국민들이 던진 건 다 파세나 소각해버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겁니다. 이거는 누구 작품입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파주 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관위 작품이고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품입니다. 이렇게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다 대법관들도 덮고 다 덮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맨정신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가 거의 선거에 관한 망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망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이걸 다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출간이 됐던 공직선거해부 시리즈아 도덕놈들 5건까지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참 나라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어렵게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이 악한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일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으면 힘을 모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이런 공직선거는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냥 회사로 이야기하게 되면 거의 파산상태입니다. 파산상태고 그 파산상태를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공적기관이나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에서는 전혀 추진이 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옛날에는 좀 답답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참 나라가 많이 부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것을 국가가 이름 찾아낸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썩었는가라는 걸 다 밝혔는데 그걸 이제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는 그러건 정말 세월을 두고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태우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서 4.15 총선 파주월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파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수 위조에 관한 그런 내용의 고발 사건이 있었죠. 고소사건입니다. 당사자가 여러분도 제기했기 때문에. 이 공대일리가 여러분들 2020년 8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유튜브 방송처럼 이것을 문자로 축적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느 신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거 섹션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참 잘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유튜브 방송처럼 다 이렇게 흘러가 버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선거 섹션 공대일리 신문을 여러분 그냥 구글에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 섹션을 들어가시게 되면 그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이 파주얼 재검표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되느냐 선거에 관한 대한민군 이미 사망상태입니다. 첫째 선거 사기 기획 둘째 조작값 입력에 의한 득표수 전산 조작 더하기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셋째 선거 결과 조작 넷째 선거 무효소송 원고책 제기 여섯째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 일곱째 지역선관위 주도 위조 투표지 제작 투입 여덟째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한 법원의 제출 아홉 번째 재검표장의 이상한 투표지 무더기 출련 열 번째 대법원의 조직적인 선관위 비호 대법관들의 열한 번째 엉터리 판결문에 기초한 선거소송 기간 이런 판에 박힌 듯한 절차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시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김소연 변호사가 이 파주월에 그런 원고책 소송의 여러 변호사 가운데 한 분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12월 무렵에 2021년 12월 무렵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은 파주월 재검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것을 과장 없이 그냥 육안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 나왔던 파주월에서 나왔던 파주월에서 나왔던 바로 붉은색 하살표 투표지입니다.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죠. 사전투표지는 투표소에서 현장에서 앱손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앱손프린트로 출력이 되려면 이 좌우여백이 딱 맞아야 됩니다. 기계적 장치가 좌우여백이 맞도록 그렇게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좌측은 공간이 없고 우측은 많이 남은 것은 인쇄소에서 재단기 절단기를 가지고 자르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붉은색이 뭔가 하니까 이 자체가 뭐죠? 인쇄되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파주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이런 투표함 정거 명령 제출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투표함 속에 있는 모든 투표지를 다 갈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지도 그냥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다 투입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이렇게 빳빳한 사전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 투표자들은 본능적으로 투표지를 한두 번 접거든요. 인주가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이 보시기 바랍니다. 측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하단도 마찬가지고 하단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마 백장묶음관데요. 이렇게 대량으로 투입을 한 겁니다. 언제?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회 이런 일을 이전에 이렇게 투표지를 그리고 이 투표지는 재검표를 준비를 해가지고 개표가 끝난 이후에 투입됐겠죠. 이건 뭐 정상적인 투표가 아닙니다. 신권 다발보다 더 빠빠다는 거죠.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냥 수준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관위 출신이 한 전직 고위직께서 선관위 직원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변회가 주도한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은 소수 인물들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개표가 진행되기 전에 예를 들면 usb 같은 걸 가지고 초기값을 세팅하는 그런 작업들은 전국에 다 투표 진행요원들이 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역선관위가 한 거죠. 지역선관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파주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전기 비슷해가지고 투표지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것은 인쇄 전문가들의 표현에 따르면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인쇄물의 특징이라는 거죠. 큰 종이 위에 이런 투표 사전투표지가 여러 장 이렇게 스무 장, 스른 장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100장, 200장, 1000장을 묶고 그다음에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르지 않습니까. 이제 날이 무디게 되면 이렇게 붙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나오면 그럼 100% 이러면 부정선거, 위조된 투표지인 거죠. 그러니까 투표함을 다 갈아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권 다발 같은 것이 나오고 이렇게 정전기처럼 해가지고 붙어있는 게 나오는 거죠. 이게 파주얼의 재검표 현장 결과입니다. 또 붙어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날이 이렇게 자르는 그런 기구가 날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이렇게 붙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붙는 현상 상하가 붙고 이렇게 여기는 상상이 붙었네요. 이렇게 붙는 현상이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냥 인쇄소에서 사전투표지를 제조했다. 인쇄소에서 사전투표를 제조했다는 것만으로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죠. 누가 주범입니까? 그러니까 지역선관위가 만들어서 투입한 거죠. 지역선관위가. 그래서 여러분들 도태우 변호사하고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공문수 위조로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초록색의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나온 거죠.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이렇게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이 투표지가 투표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이 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하는 일이 그냥 일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물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대법관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뭐가 모르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냥 입을 다무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재검 표장에서 드러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게 되면 선거가 끝나게 되면 당선자 낙선자가 받은 후보별 득표수가 공개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분석해 보게 되면 이렇게 조작한 것이 바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작값 30%라는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내 놓으니까 통계학의 기본 법칙인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배해는 더블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인 차익값이 플러스 12% 미친 수치입니다. 통합당은 마이너스 13% 돌아버린 숫자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한쪽은 쑤셔 넣어주고 한쪽은 빼앗았으니까 차익값이 이렇게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뭐 사사시 다 이러면 어디서 얼마나 훔쳤는지를 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업에서 얼마를 훔쳤는지를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닌데 당장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나라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도 국가 지도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동시에 법적으로 참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진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해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자고 하니까 참 말이 됩니까? 저도 뭐 이런 일을 하다가 그냥 어느 순에서 그냥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입을 다물게 되면은 그러면 참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면은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맡아서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다음에 시간 되시면은 공대일리 신문 그냥 공대일리로 누르시면 됩니다. 선거 섹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여러분들 기사와 함께 정거들이 다 낱낱이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모두 다섯 건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덕놈들 시리즈를 이렇게 발간하게 됐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실상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그런 구매와 또 이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제 좀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선거 문제에 할애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이렇게 나오시는데 참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참 그렇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신문이나 방송사를 보게 되면은 다 눈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자질구려한 일들만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그냥 딴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눈앞에 이득을 좀 넘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선거 문제라는 것은 참 아주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자유라든지 항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그냥 아삭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별도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공대일리의 이런 파주얼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한 분이 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자꾸 발표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를 괴롭히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여러분 일단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사는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큰 죄악이 권력을 만드는 과정을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가 주도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권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그렇게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훔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쁜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문제를 일단 제 첫적으로라도 옳지 않은 일이고 대단히 부정의한 일이고 부정직한 일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있지만 그런 일을 뻔히 아는 상태에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입을 다물 수가 없고 다물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까 이런 분들 같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진 나라가 10년 20년 정도 반복되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 여기에 남아 있겠습니까 문정권 5년 동안에 국민들 여러분들 안면 몰수하고 그냥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게 예고편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 양반들이 실수를 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그래도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짧은지 눈앞에 이익만 보는지 그렇게 참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옳지 않은 일이다 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선거를 사기를 치는 거가 일상화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쉽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선거 사기를 외치겠습니까 선거 사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누리는 그런 세력들이 하나의 계급을 행성하겠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 계급을 행성해가 뭘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누어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누구 이익을 이런 빼앗아야 됩니까 보통 국민들의 이익을 약탈하거나 수탈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런 돌아가면서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서울구청장 25자리 가운데 24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후보의 고향이 여러분 호남이 19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처갓집하고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20군데인지 21군데일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선거 부정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급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러시아 여러분들 프로레테라의 혁명을 통해가지고 레닌이나 이런 스탈린이 새로운 계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계급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해먹는데 그걸 좀 더 잘해먹기 위해서 누구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중국 공상당하고 손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 공상당은 속국처럼 부리는 것 대신에 일부 정치 세력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한국사 전편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중국의 이름들 줄을 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에 이런 나라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 유전자를 버릴 수가 없을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람들 만나보면 나한테는 피해가 없을 겁니다 나는 그런데 관심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기 마시죠 물 마시죠 체제라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체제를 떠나지 않는 한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제도라는 것이 법의 이름으로 조세를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준조세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면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체제로부터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백번 양보해 가지고 지금 세대가 여러분들 악해 가지고 그렇게 선거부정이 고착화된 나라를 만들다고 하십시다 그럼 후손들은 뭡니까 후손들은 아무 여러분들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선조들이 선거부정을 묵인하고 방조해 가지고 완전히 노예처럼 살게 됐을 때 후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한말의 여러분들 그 조상들이 잘못된 이런 판단을 내려 가지고 80년 100년이 흐른 지금도 한반도의 북쪽은 김시 왕조하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남 이승만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이 없었으면 그냥 공산주의 하에서 사는 것이 제격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소위 큰 인물이 시대를 꿰뚫고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든 한국 동포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 선거에 이토록 무관심한 사회지도청을 보거나 국민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 자유를 향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권리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크게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이나 캐나다로 다 옮기겠죠 전번에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한 천만 명 정도가 이렇게 떠났으면 베네수엘라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래도 상류층들은 54만 명이나 미국을 위주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스페인 행패이 좀 나은 사람들은 스페인 그 다음 영 안 되는 사람들은 남미 국가의 난민처럼 그렇게 떠돌지 않습니까 집도 여러분들 기둥이 있고 대들부가 있는 것처럼 선거는 기둥 대들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 부정이 100일 하에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의 공적기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처신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또 권력이 그쪽이 넘어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반들이 다음에는 얼마나 야무지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국힘당 내부에서 또 다 입 다물고 그냥 여러분 근거 없는 그런 낙관론에 다 취해가지고 그냥 그 눈앞에 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다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좀 깨어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죠 가는 길이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러자는 것이 아니고 제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 해결을 위해 그렇게 어렵나 이야기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못 쓰게 하면 되는 겁니다 QR코드를 가지고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투표용지라는 것이 이 정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투표관리관의 사적 도장인데 그것도 못 쓰게 하고 다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3의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입해도 전혀 여러분들 변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정말 악한 인간들입니다 이 선거 사기를 기획하고 이것이 부역한 인간들은 그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 가장일 거고 어머니일 거고 그런데 자식들한테 이렇게 큰 멍에 굴레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이런 덕을 보겠다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더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최신 뉴스에 따르면 문정권 하에서 아주 깃발을 날렸던 그런 검사 출신의 고위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직 가운데서도 아마 이름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심재철 검사장 아주 휴미애 장관직의 후보준비위원장을 맡았고 그 이후에 이제 성성장구해 가지고 검찰의 대부분 요직들을 다 아주 그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제 성공을 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아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리를 심재철 씨 같은 사람들이 아마 차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양반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운 좋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항로가 크게 달라진 거죠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재철 검사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덕담을 나누면 4년 금세가니까 여전히 당신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다 입술 꼭 다물고 그냥 계속 정진하면 돌고 도는 것이 인생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재철 사직 조국 무혜미를 주장하기도 했고 추미애 장관의 아주 총애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대부분 신문들이 다루었는데 조국 무혜미를 주장했던 추미애의 신복 심재철 검사장 사직 상갓집 사태로 유명한 인물 이제 아마 사직을 수리하고 우연 면직을 했는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베팅을 한 거죠 좌파 정권이 계속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한 번 베팅을 나이도 얼마 안 됐어요 69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의 법조계들 검사들은 참 그런 정치적인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성승장구 했고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빅포 가운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특히 이제 유명한 사건이 상갓집 사태죠 이제 부하이자 후배가 들이받았던 거죠 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에게 양석조 대검 반부패 선임연구관이 조국 전 장관이 왜 무혐이냐 당신이 검사냐 당신이 검사 맞냐 이렇게 이제 기수가 두 회위인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벌어진 그런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보니까 심재철 휘하 검사들에게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은 무혐이라는 그런 취지의 보급을 써서 올리도록 그렇게 지지했고 어떻든 간에 참 인생을 이제 한 번 과감하게 베팅을 한 거죠 이제 세상이 돌고 도는 것이 심재철 연구위원회 서울 남부지검장 자리 후임에 그 아래 사람으로서 두 기수 위에 심재철 씨를 들이받았던 양석조 씨가 서울 남부지검장이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참 우리는 선악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한데 검찰 출신들은 피로에 따라서 선도 악이 될 수 있고 악도 선이 될 수가 있는 피로하면 수사할 수도 있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수사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이제 심재철 씨가 1969년생인데 한번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니까 공부를 아주 잘했네요 서울법대를 나왔고 그리고 출생지가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맹네요 시골서 여러분들 아마 전주나 광주 광역시에서 아마 공부를 했을 때인데 서울대 법대를 갔으니까 공부를 아주 잘한 겁니다 아주 젊고 1969년생이고 54세니까 한 4년 좀 있으면 또 같은 편이 권력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낙담하지 말고 그때 이제 또 권력 잡으면 싸그리 다 쳐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네요 마치자마자 2021년 1월에 검사장으로 성진했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성진했고 그다음 또 8월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고 그다음 2021년 2월 10일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법무역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측이 된대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이 넘어갈 거로 전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권력이 넘어갈 거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 심재철 씨 같은 양반도 1969년생이지만 검찰에서 얼마나 촉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상당히 장기간 집권 어쩌면 연구 집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경력과 인생을 베팅을 했는데 어쨌든 조작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씨 차이에는 260만 표 이상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러면 다룬 것이 여기 도덕놈들 2근하고 3근 2020년 대선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60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40만 표 가량 정도를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120만 표 정도를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아 가지고 옮긴 거죠 옮겼으니까 120만 표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120만 표를 처리했으니까 240만 표를 조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4만 7077표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면 그렇게 격차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도 지금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 사람들이나 대통령층 사람들이나 대통령 자신은 안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겠죠 바라보겠지만 선거는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이 상당히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자체를 완전히 없애거나 아니면 사전투표의 조작에 사용되는 것으로 크게 의심받을 수 있는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되는 QR코드 QR코드를 사용을 폐지하고 원래법대로 바코드를 바꾸거나 그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한국에서 선거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책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7구 학번 설법대 동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해가지고 그 양반의 속속들이 다 장악하기는 힘들 거라고요 전산조작을 하는 것은 극소수가 관여하고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은 좀 많이 관여가 되겠죠 두 가지 양동작전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표일까지 사박오일이 남으니까 그때 인쇄소에서 이런들 찍은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산조작에 의해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하는 두 가지가 동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그게 여러분들 다 이걸 낱낱이 밝혀가지고 거짓말로 책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고발하듯이 그렇게 다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안일한 사람들이 또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체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또 당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뭐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심재철 씨 사직에서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단상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정돈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도덕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시리즈 5권이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참정권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체로 이제 한국인들은 좀 낙관적이고 특히 이제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일상화 됐을 때 거기 이제 시간을 두고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기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참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인 소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이해찬 씨가 방중을 해 가지고 한중 사이에 중국의 그런 대사 발언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시점에 가 가지고 직접 왕위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게 되면 실현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중국과의 미를 관계가 될 것이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철투철미하게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인 그런 친중 정권이 한반도의 남쪽에서 또 이렇게 서겠죠 그리고 한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가 결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정권 5년을 이렇게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그렇게 위기의식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에포크 타임에서 중국 망명 교사의 중국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가라는 부분을 다룬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중국 망명 미국으로 망명한 교사입니다 한 30여 년 정도 중국어 교사를 활동하신 분인데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완전히 그냥 중국 공상당의 사상 기조에 맞는 그런 사상 개조를 위한 교육인 거죠 이제 인구 360만 명의 허난성에 자우처시의 공립중학교에서 수십 년간 중국 교사로 재직해 온 사람이 최근에 아마 이제 미국으로 그렇게 입국하는 데 성공을 한 모양입니다 사회주의 교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략 이럴 것이다 이렇게 짐작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네요 시험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당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답을 쓰게 되게 되면 시험 점수가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들도 철두철미하게 사상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꼼짝 닿아서 지금 중국의 인민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있고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이제 시진핑 하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사상 통제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한반도 내해에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제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하고 노동단체에서 장악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장기 집권 혹은 연구 집권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런 뭘 하겠습니까 중국의 정책이나 제도를 그대로 뭡니까 벤치마킹 해 가지고 카페에서 수입할 겁니다 검수완박법안 여러분들 만들어질 때 그때 뭐를 이런 참조했습니까 중국의 해상행사소송법을 참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한 분이 중국의 행사소송법 관련 조항까지 보내준 것을 이렇게 입수해 가지고 방송을 했거든요 그분 말씀이 이제 이제 체제가 완전히 다른데 중국의 행사소송법까지 복사를 해 가지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는 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탄하던 것이 엊그제 이야기 같은데 중국 공상당하고 결국은 부정선거 세력들은 미룰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중국을 허무하게 되겠고 왜 자기들한테 이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침탈하거나 약탈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정말 양식 있는 많은 국민들이 선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중국 치아의 영향력을 강하게 지배받는 국가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문화 산업 모든 면에서 중국에 법제나 제도를 그냥 도입하는 것이 일상화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내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로서도 개인적인 문제면 개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국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개몽하고 업소하고 호소하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지만 그래서 정말 경험을 미뤄보면 어떤 국가나 민족의 진로라는 것은 큰 유저선이 움직이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참 바꾸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이런 백년전쟁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역사를 뒤집어 엎는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같은 거죠 중국 교실에서 당의 여러분들 사상에 맞춰서 학생들을 가르친거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체제가 바뀌게 되면 정말 개인의 삶도 고단해지고 어려워지고 어떻게 뭐 회생불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한 장기 집권이 결국은 그들의 의도나 뜻대로 이루지게 되게 되면 친중 정권을 넘어서 중국의 철투철미하게 예속되는 나라가 될 것 이 교사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마음에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홍콩 교사들이다 홍콩 교사들은 자유롭게 가르치는데 익숙한데 모든 교육제도가 중국 공상당의 지배하에서 지금 바뀌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 뭐 평균적인 한국인에 비해 가지고 조금 위기의식이 강한 편이고 세상 변화에 좀 민감하게 그렇게 대처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조금 익숙한 편입니다 그게 몸에 그냥 베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한국인보다 조금 그것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왜 그렇지 못한가 이렇게 타박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고 정말 이런 사회주의 교실에 관한 그런 에포크 타임스의 기사에서도 우리의 앞날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기초에 선거를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는 거죠 선거를 지켜낼 수 있으면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들 이익을 이렇게 위반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 세력을 용인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단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빼앗기게 되면 아무것도 이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선거를 지키는 기회에 가지고 제가 상반기에 공직선거회부 시리즈 도둑놈들 다섯 권을 이렇게 출간했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책이 널리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과 자식 세대의 앞날을 위해서 선거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의 명예교수로 지내고 있는 박지향 교수님은 학자가 갖고 있는 그런 학구열도 뛰어나지만 동시에 이제 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중적인 그런 역사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정말 요즘에는 이제 나라가 참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성공 국가는 어떠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박지향 교수님이 쓰신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 난 책에서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사와 서양 근대사 전공으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지난 10년간 영국, 아일랜드, 일본, 한국을 아우르는 비교사적 시각의 역사를 발현할 노력을 진행해 왔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던 것은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연체도 좀 있으시고 폭넓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역사적 시각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더라도 대개 책이 어떤 내용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흥망을 성명하는데 외부 요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내부 요인입니다 유럽 모통에 있는 섬나라 연국이 최고 지위에 오른 반면에 그보다 영토와 인구에서 월등히 뛰어난 스페인과 프랑스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에선 권력의 집중을 막아 왕의 자의적 통치를 통제하는 수단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수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회는 강범위한 사회계층을 대변해서 왕권을 견제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데 반해서 스페인과 프랑스의 의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영국은 강대국이면서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스페인과 프랑스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영국도 19세기 말부터 쇠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일단 성공하면 위험을 회피하고자 변화를 거부하거나 혁신을 줄이고 또 소비와 사치에 빠지거나 부패하는 등의 현상을 보이는데 영국에서도 19세기 말부터 이러한 경직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짧은 문양이지만 참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영국은 왕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의회 기능이 있었고 프랑스나 스페인은 없었다는 겁니다 현대국가에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국민들의 무기는 바로 공정선거입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국민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권력을 통제할 수가 없고 통제되지 않는 국민에 의해서 통제지 않는 권력은 철두철미하게 부패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간에 성공이 좀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 세력이 생기고 경직화됩니다 동력 경화 현상 같은 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유연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오래 지속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한국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한나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인은 사실 무엇보다 부를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야 국민이 만족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키워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소련의 경우는 공산주의 경제에 형편없는 비효율성이라는 근본적 장애 외에도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력을 팽창했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 팽창을 도모한 나라는 모두 쇠락했습니다 구소련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체제였습니다 왜? 물적인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일을 하는 척하는 그런 제도하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물적인 경제력이 확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제인 것이죠 여기 박지양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물질적인 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냈다는 바로 밑이 뭐죠 성장률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5년 털로 성장률이 계속 1%씩 빠집니다 나라가 점점점점 저성장 국가로 돼간다 경직화 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뻔히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그렇지만 그 제도를 혁신하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니까 최근에는 좋은 제도가 나라의 성표를 가려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서독과 동독 그리고 남한과 북한처럼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뿌리가 동일하지만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나라들을 보면서 제도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제도와 정책이라는 것은 열심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산적인 분야에 여러분들 힘을 쏟을 것인가 비생산적인 부분에 힘을 쏟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종의 동기구조 인센티브 구조가 바로 정책이나 제도입니다 그런 정책과 제도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생산 능력이 있는 그런 계층이나 사람들에게 중과세 조세와 준조시 부담을 높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잉여 자원을 계속해서 빼가는 형태로 그리고 공짜로 먹고 사는 삶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교명하기 전에는 지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도 때로는 목숨을 건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수를 주장하며 겪은 순환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이전 프랑스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책을 쓰거나 인쇄한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아 했습니다 1757년에는 사행제가 저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억압은 결국 파국적인 혁명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17세기 말에 이르면 상당한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었습니다 19세기 무렵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신분적 차별과 억압에서 개인을 해방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 신분은 상속되는 것이지 각자의 능력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통이 도전받으면서 신분, 정치, 종교적 차별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이지 못했던 출중한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억압과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자유를 문정권 하에 마지막에 참 엄격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학산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었고 나서도 유튜브를 통한 이런 표현의 자유는 얼마만큼 인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리친드 상황은 많이 악화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부정선거 콘텐츠 자체의 유통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야기를 자주 안 하는 거죠 포기했기 때문에 아주 건설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탄압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유튜브 방송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거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장기 집권이 되게 되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저도 입을 다물겠죠 그게 몇 년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유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지 않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타인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그가 독립적이라는 의미고 그것은 또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유를 잃은 노예의 행동은 그 주인이 결정하기에 노예는 자기 행동에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추인이라 부르지 않는 자유인의 경우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문장이지만 연세가 좀 들고 필력이 있고 지적인 활동을 치열하게 해오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나오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 자유인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것은 개인적 여러분들 선택뿐만 아니고 공동체적 선택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옥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고려하는 자유는 개인적 자유를 뜻합니다 개인이란 단은 15세기에 처음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릴레상수와 종교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란 개인이 등장해야 가능합니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15세기 무렵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간섭과 고려 없이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것을 강조한 것은 전통적 가치관과 전혀 달랐고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었습니다 공동체적 사슬과 예속에서 풀려나기 시작한 개인이 자유를 얻으면서 점차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법 앞에 평등을 누리는 신민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통사적으로 보면 참 좋은 시대에 나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상한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통사적으로 너무나 대단한 시대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보시는 이 책이 도둑놈들 오건 공직선거를 해보안 마지막 책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어떻게 덕표수 조작이 일어났는가를 파악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 외에도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이 반드시 이 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의 맹예교수로 지내고 있는 박지향 교수님 박지향 교수님의 책을 오늘도 성공 국민은 어떠했나 라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성공 국민 책 원전은 평등을 넘어 공정을 하는데 오늘은 민주시민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에 대한 그런 개념 정리를 박지향 교수님이 아주 잘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근대 이후 싹던 평등이라는 개념은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고 이것은 기의 평등에 대한 요구로 나아갔습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주장한 능력에 따라 열리는 인생이란 말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에 맞고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목적을 추구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기의 평등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의 평등과 법앞의 평등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없으므로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해야 되고 동일한 수준의 소득과 생활을 누려야 되고 경주의 결승점에 똑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극의 어느 정치 사상관은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오류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완벽한 평등은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내어 아이들 농장에서 키울 때만 이룰 수 있고 그럴 때조차 아이들 사이에 내재한 차이를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결과의 평등은 정치적으로는 큰 호소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짧지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잘 정리한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문과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과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숫자 개념이 밝은 사람이 있고 논리에 밝은 사람이 있고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참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은 본인들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을 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여러분들 이론을 세우고 정책과 제도를 밑에 붙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준 거죠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같은 부모와 여러분들 사이에 난 자식들도 어마어마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은 대단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존재인 거죠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으로는 참 황당한 이야기인 거죠 마르커스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인 공산사에 이르면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한 것에 상관없이 똑같이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고 생산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구 소련에서 유행하던 농담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돈을 주는 척하고 우리는 일하는 척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마르커스가 기대했던 지상 낙원이 아니라 처참한 경제적 어려움과 권력투쟁 권력에 따른 불공평한 분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체제가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라고 보게 되면 우리 사회도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점점 국가 권력의 지배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영화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사회로 가는 겁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가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영역에서는 평등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보장이 되는 거죠 국가가 지배하는 영역이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가 아니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국의 국가 권력의 확장 국가 영역의 확장 공적 영역의 확장을 보는 거죠 자유가 널리 보장된 사회에서 평등도 실현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더만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유보다 결과의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자유도 평등도 달성하지 못하고 자유를 우선을 내세우는 사회는 보다 큰 자유와 평등을 달성할 것이다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되지만 자유의 우선적으로 가치를 보유하면 결국 더 큰 자유와 평등을 달성할 땐 다입니다 자유가 훼손되면 사람들은 국가에 좌우되는 국가와 나눠주는 것만을 기다리는 꼭두가시가 되어버립니다 평등의 이름으로 계속 관이 자원을 배분하는 영역이 커지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걸 저는 전장 걱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생산성도 떨어지게 되고 평등도 떨어지지만 동시에 자유를 파괴할 거라는 거죠 너무나 서글픈 현실입니다마는 그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국가가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영역이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국가의 영역이 계속 확장이 된다는 것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입건 단체들이 생기고 줄을 다 서게 되는 겁니다 잘되는 길이 참 너무나 명확한데 반대로 가는 거죠 공정은 어떤 가치일까요 공정은 공명정대의 준말로 투명성과 올바름을 뜻합니다 누가 봐도 맹맹백백하고 속임이 없는 것 편파적이거나 차별 없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배경이나 소위권을 사용해서 특혜를 받는 일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노력할 만큼 보상받는 공정입니다 공정과 비슷한 개념의 정입니다 정의라는 어려운 개념보다도 공정이라는 개념이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의 페어플레이를 있게 알고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 부정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것은 선거 부정이 고차가 되게 되면 새로운 계급이 사회에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새로운 계급은 자기들 계급의 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국민들을 수탈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불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중국 공상당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계급이 생기게 되면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배경이나 소위권을 사용해 특혜를 받느니 그것이 바로 선거 부정 세력들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회를 원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회에 대해 그런 세력들 선거 사기 세력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여러분들 동조하고 부역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자신과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지를 깊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공정은 규칙을 지키며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이것은 평등과 다른 개념입니다 공정은 모든 사람이 바라며 무엇보다 자유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공정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기회입니다 평등이 아니라 공정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평등은 하향 평준화를 가는 경향이 있고 공정은 상향 평준화를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핵일적인 평등주의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데 반해서 공정은 위로 향하는 사다리 즉 노력과 능력에 기반을 둔 성취를 장려합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림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와 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향상을 깨하는 것입니다 자유평등 공정에 대한 요구는 역사적으로 보면 신분 성별 종교 등 인간을 차별하는 장비를 무너뜨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 부분을 박지양 선생의 서문 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잘 정리된 평등 공정 정의 자유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더라도 국가근리계 확대해 여러분들 박수를 치거나 선거보정 문제에 침묵하거나 그런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박지양 서울대 사학과의 교수님이 참 멋진 책을 써주셔서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지금 출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책이 날개를 딴 듯이 널리 퍼져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 정권의 소중함과 참 정권의 이런 침따랭이를 이해해서 이것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